어? 라면 하나 드릴까봐. 두 개 끓일까봐. 라면. 라면? 어, 두 개 끓여라. 그럼 두 개 끓여라. 오늘은 날씨가 맑네요. 굿모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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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naz Bian Penny. 굿모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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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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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화 통역 가로 일한다. 대단하시네. 옛날에도 수화 통역 가로 왔는가 보다. 그런가 봐. 왜 수화를 배우셨지? 대단하시네. 날씨가 맑다. 너무 기분 좋다. 너무 기분 좋다. 너무 기분 좋다. 그릇이 그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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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